사전은 박인원 집터 구요 교보 빌딩 옆에 있습니다 2023년 7월 22일 2461일 1일만부 1551일 박인원 집터 데일리퍼스 2140일 어제 날씨도 덥고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 부근에서 억지만보를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구요 사진도 몇개 없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서 다동쉼터 다동은 잠깐 다녀요 효령 빌딩 소공원 청계광장 일민미술관 광화문 지하구도에는 독도전시실이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지나면 박인원 집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화기가 아주 예뻐요 세종라이단이구요 2023년 7월 22일입니다 2편 안의 저장기 20일까지 감사합니다.